강렬하고 강력하고 여전사로서 이렇게 멋진 캐릭터를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멋집니다. 재미랑 감동 모든 게 갖춰진 영화가 아닐까 합니다. 설날에 친구와 연인과 가족과 꼭 보셨으면 하는 진짜 완전 감동적이고 무정한 것 보세요. 진짜 완전 감추해요. 올 설에 본 가족과 함께 알리타 파이팅! 오는 2월 5일 알리타 배트렌즈 극장에서 확인하세요. 알리타 배트렌즐